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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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너무 좋아. 대사장. 대사장. 너무 좋아. 인솔스 형. 멋지다. 이 쪽이 좋은데? 그냥 퍼팅을 하면 주문해야 돼. 센터는 꽁짜가 아니야? 아, 그럼. 아, 진짜로? 레스토로 다니는 거야. 어? 지금 왔어, 지금 왔어, 지금 왔어. 지금 왔어, 지금 왔어. 형, 아직도 저 버릇 먹고 싶은데. 저도 그냥 아메리카노는 따뜻한 것 같아. 네, 되겠습니다. 야, 너무 싼 거 먹는다. 엉쳐지면 해. 너도 안 좋아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피디님, 피디님. 우리 옛날에 이 형 배우도 하고 옛날에 가수였고. 인디고. 인디고 몰라요? 인디고 알죠? 여름에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겨울이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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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울이네. 겨울이네, 겨울이네. 오빠가 부르지지 않았는데 제가 온다고 했어요. 뭐라고도 안 했는데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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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, 승주. 이거 뭐야, 이거. 아휴, 참. 야, 다 쩌면 가져오고. 아, 진짜? 아니야, 먹어도 돼. 앉아. 대신 선생님. 그래? 네. 보고 얘기하는 거지? 네. 아휴, 지금. 아휴, 지금. 아휴, 지금. 아휴, 지금. 아휴, 지금. 아휴, 지금. 이제 여기 오늘 형 뭐 있는 거야? 응, 다 주 있을까? 다 주 마님 마. 정말 비참해서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형이 이미 일이 없어. 아휴, 지금. 술 먹으러. 야, 뭐 술 먹으면 안 되고 뭐. 뭐 마실래? 그냥 형 얼굴 보러 왔어요. 술 마시러 왔어요. 술 마시러 왔어요. 돈 받을 거 아니면 안 먹을 거예요. 커피는 그럼 받아. 아, 카드 줘봐. 아, 카드 줘봐. 아니, 오면 같이 시켜줘. 누구야? 시켜줘 빨리. 오케이, 오케이. 뭐 먹어야지. 뭐 이런 말에서 면하는데. 주문을 밑에서 하는 거야. 그래서 하고 올라오는 거야. 우리 커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, 일단? 커피 한 잔만 시켜요, 커피 한 잔만. 커피 한 잔만 시켜줘. 아,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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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앉은 거 이것도 다 파는 거야? 아, 여기 수업품도 팔고 이런 거야? 어. 그런 컨셉인 거예요. 신기하네요. 누가 사지, 이런 거를? 카페 사람들이 사야 되는 거 아닌가? 아, 형. 오늘 제일 음원 틀렸거든요. 형이 따온받아야지. 아, 여기서 계속 틀어줘야지. 지금 치여리 거 노래 좀 틀어봐. 아, 여기. 여기 어디서 잠시만 있잖아. 뭐래. 사람인가? 간친하게 생겼는 거야. 아니야 아니야. 안 간격이 생겼어. 야! 치여리 거 계속 리피트해! 오늘은 신고 나왔으니까 이거 틀고 다음에 뉴렉이 좀 해주고 그럼 샴페인 형을 위해서 준비한 거야? 근데 이거 맛있는 거 봐야 돼요? 맛있는데요? 맛있어? 술맛도 모르는데 그렇게 클럽을 다녀 어렸을 때는 거기서 다 만났지 이럴 때 본 적은 없어? 그게 이기였지 일보다 더 중요한 형은 얘대로 다 있었어 그렇지 여자랑 자지까지 여자랑 자지까지 여자랑 자지까지